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후발 주제이니만큼 GS 더프레시와 롯데수퍼를 추격할 상품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서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인데요. 윤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자체 브랜드 확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전문 브랜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를 가게 안에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최근 단독 매장으로 확장했는데 올 1분기 단독 매장을 2개 열었습니다. 또 지난달 생활필수품 자체 브랜드를 공식 출시하고 60여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생필품인 만큼 기존 상품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의 자사 주류 특화 코너를 운영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 주류 상품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상품 경쟁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시장 후발주자이기 때문. 2009년에 1호점을 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50년 업력을 가진 GS 더프레시 등에 비해 시장 진출이 늦어 점포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GS 더프레시가 올 상반기 기준 400여 점, 롯데슈퍼 360여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330여 점을 운영하는 반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점포는 260여 점에 그칩니다. 가맹점 비율 또한 GS 더프레시가 약 66%, 롯데슈퍼가 38%인데 반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0% 미만입니다.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통한 세 점포 출점보다는 상품의 투자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GS 더프레시 217억 원의 흑자를, 롯데슈퍼는 4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상품들을 다 다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만족도가 쌓이고.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내실 다지기 전략을 마련하며, GS 더프레시와 롯데슈퍼가 어떤 대안으로 맞설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